병아 엄마 간다 민지야 너 시간 됐다고 바로 사라지지 말고 대령이 좀 더 거들다 가라 아 그건 좀 저 연습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연습인가 뭔가나 하지 왜 여기서 알바는 한다고 그래 용돈은 벌어야죠 양심이 있지 아이고 그 양심이 니 엄마한테만 통하고 나한테는 안 통하고 아이고 참내 나중에 다 갚을게요 나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엄마 어디 가는데 음 엄마 오늘부터 운동하기로 했어 필라테스 5 그럼 혼자 가지 마시고 저희 엄마도 데리고 가시지 니 엄마는 바쁘지 않니 어 이모 혹시 질투 하시는 건 아니죠 에라이 그냥 질투는 농담이 유동 나고 내가 니 친구냐 아무튼 공부만 잘 했지 버리작 머리 없기는 야야 너 얼른 배달가 준비하고 엄마는 얼른 운동 가시고 응 그래 수고들 해라 안녕하세요 잘해 네 다녀오세요 그래 나 배달가다 바로 간다 배달 더 있는데 그럼 너 연습실은 언제 가라고 너 땜 알바를 하나 더 두던가 뭔 수를 내야 겠다 아 아 넌 또 외워 또 여기 뭐 출구 만들어놨냐 아 연습 끝나고 갈 데 없어서 잠깐 들린걸 배달 가나 보내 언니 야 너 근데 진짜 이거 배달하고 그냥 갈 거야 그래요 아 그럼 내가 도울게요 언니 얼른 가봐 얼른 얼른 아니 나 배달갔다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넌 그냥 가도 돼 오늘부터 언니 셋쯤 연습한 됐잖아 걱정 말고 연습이나 잘해요 가겐 내가 맡을게 오빠라 야 주야 또 나랑 같이 배달 가자 같이 어 같이 털덕 썰어 싫어 나 그냥 비스러워 야